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항타기 전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시공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천여명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항시청 공무원이 시정에 비판적인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온라인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는 관리자였는데 수년간 이런 일이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 천여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천읍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 이강덕 포항시장의 소식이 없다며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갑자기 글이 삭제됐습니다. 관리자가 밝힌 삭제 이유는 정치성 및 비방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A씨 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환경적이죠. 왜 자꾸 글 지우냐고. 이걸 언제든지 올려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다고. 최근 시장의 신년 인사글에 비판성 댓글을 단 B씨는 강제 퇴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통보해주면 나도 잘못된 행정 같은 것들 비난하고 이래버리니까 그쪽에서 오기 싫으니까 강제 시켜보는 거죠. 알고 보니 이 관리자는 오천읍의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었던 겁니다. 이 커뮤니티는 201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 관리자들 가운데 확인된 공무원만 4명에 이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SNS에 단체장애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것부터 좋아요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라며 지속적인 비방성 글을 올린 경우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 차원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각 읍면동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한수원의 보상금 문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수원이 내놓은 750억 원의 상생협력지원금은 경주시 1년 예산과 비교하면 겨우 3.7%에 불과합니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으로 얻게 될 막대한 수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 경주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년 전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이 결정됐고 경주시와 한수원은 2020년 8월 맥스터 건설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주시민들은 맥스터 건설이 경주에 큰 보상을 안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류 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15개월 뒤 경주시가 받게 된 상생협력 지원금은 겨우 750억. 경주시의 1년 예산과 비교해도 3.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주시장은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좀 불만적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음이다마는 그때까지의 맥스터 보건에 따르는 그 합의입니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최장 2029년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당시에 보상 사례와 비교해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할 때 7년 재가동 조건으로 1,310억을 받았는데 맥스터 건설이 좌절되면 2, 3, 4호기 남은 수명이 19년입니다. 19년을 가동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한 75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우리 안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적고 성급하게 합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주시는 당초 2천억 대의 지원금을 한수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차례 협상이 이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맥스터 건설 전에 지원금 규모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주도권을 한수원에 빼앗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맥스터 건설은 다 끝났고 칼자루는 지금 한수원에 있는 거고 그런데 한수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돈 2천억을 요구했다던데 요구하는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맥스터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경주시장이 한수원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에서 오늘 정오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아동시설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관련 감염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2명 발생했고 지역 대학생 1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고 외국인 2명도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지역 확진자 수는 모두 1,869명이며 경주시민의 43.5%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증세는 대부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오미크론 확진자 비중은 12월 3주차에 0.2%에서 4주차 0.7%, 5주차 13%, 지난주에는 20.4%까지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19명으로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증입니다. 경북에서도 지금까지 1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젊은 층을 위주로 확산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위중증 위험이 크다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경주아파트 신축 현장의 항타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항타기를 운전하던 기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관하는 한편 시공사가 안전규칙을 준수했는지 등 업체 관계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조작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2 탈핵 대선연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탈핵 정책과제 7개를 선정해 지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탈핵 정책과제는 원자력발전 규제 강화와 지역 권한 확대, 원전 조기 폐쇄와 고준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 방사선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입니다. 이들은 각 대선 후보에게 이 같은 지리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수당 3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영아수당은 두 돌 전 아동이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보다 지원금액이 최대 15만 원 더 늘어납니다. 가정양육의 경우 3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최고 50만 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지원조례 안에서는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경주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사회주택을 마련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장 24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없어 이탈하고 있다며 청년지원조례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입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상 영하권에 머문 곳이 많았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조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6.8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내일 아침이면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눈구름도 만들어내면서 내일 아침이면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6도, 영덕과 울진 영하 5도, 포항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4도 정도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0도에서 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의 먼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남부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판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다음 주면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국내 국적 아이들만 무상교육을 제공받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교육비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외국인 유치원으로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나,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경북지역의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북의 취업자 수는 139만 7천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과 구미, 안동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와 생명, 바이오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 오는 2023년 말 준공 예정으로 연간 90만 톤의 도금강판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중국 내 자동차용 도금강판 생산 판매를 위해 중국 내 철강 회사인 하북강철과 지분 절반식을 가지고 하강포항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